거북목.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환. 거북목이란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자세. 마치 거북이 목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거북목의 원인. 장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는 자세는 목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 의자에 깊숙이 앉지 않고 등을 구부리거나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거북목이 발생.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시켜 목통증을 유발하고 거북목을 악화. 거북목의 증상. 목. 어깨 통증. 두통. 손발 저림.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소화 불량. 거북목이 심각한 이유. 거북목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목뼈 사이의 디스크가 눌려 통증이 발생. 척추 측만증. 척추가 휘어지는 질환으로 심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저하. 신경 압박. 목 주변 신경이 압박되어 감각 이상이나 근력 약화. 거북목 예방 및 개선 방법. 바른 자세 유지. 의자에 깊숙이 앉고 허리를 곧게 펴고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춥니다. 스트레칭. 목. 어깨 근육을 자주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목.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휴식.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자주 휴식을 취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에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등을 받습니다. 거북목은 초기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며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히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북목 치료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 보존적 치료는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방법 대신 약물,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 즉,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질병을 호전시키려는 모든 치료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거북목 치료에서 보존적 치료는 매우 중요. 대부분의 거북목 환자들은 수술 없이도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따르고 회복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을 때에야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거북목 치료에 사용되는 보존적 치료 방법. 약물 치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소염제, 근육이완제 등을 복용. 물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 도수치료, 손으로 직접 틀어진 뼈를 바로잡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통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자세 교정 운동, 목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생활습관 개선,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 보존적 치료의 장점. 비교적 안전,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 수술에 비해 회복기간이 짧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 수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 보존적 치료의 단점. 꾸준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치료에 있어 보존적 치료는 매우 중요하므로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선택.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이 압박되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수술을 고려. 신경 압박이 심하여 감각 이상이나 근력 약화가 발생할 때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여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수술. 척추가 불안정하여 쉽게 틀어지거나 통증이 반복될 때 수술을 고려. 거북목 수술 종류. 경추 디스크 제거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시키는 수술. 경추 유압술. 퇴행된 척추를 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퇴행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 후궁 절제술. 뼈로 이루어진 후궁을 제거하여 신경을 감압시키는 수술. 거북목 수술 후 주의사항. 꾸준한 재활치료. 수술 후에는 목 근육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가 중요. 자세 유지. 수술 후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수술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거북목 수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거북목 수술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담당 의사의 경험.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선택.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을 선택. 다양한 수술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 수술 후 관리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거북목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 도인의 건강 상식이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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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